2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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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. 여기 대만까지 오셨구나.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. 여기가 제일 편입니다. 일단 카드 드릴게요. 먼저 받아가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카드 드릴게요. 네. 저. 네. 알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. 카드 받아가세요. 카드 받아가시고요. 네. 여러분. 올라가는 나라 두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. 잘 하시겠어요. 빵이잖아. 남자는 벌린다. 뭐야? 나도 별일 나. 짜증나. 아... 어? 누구지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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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방인데. 네? 여기 603호인데. 아... 사과도 없이 그냥 가. 뭐야? 오자마자 시끄럽게 해. 오자마자 시끄럽게 해. 아... 다 왜 그래? 아... 더... 어? 뭐지? 누구세요? 아... 대만이나 한국이나 수건을 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야? 처음에도 많이 주지. 어...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. 네? 어차피 머리수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안 필요할 것 같은데? 고마워. 아니 그게 아니고. 네? 아니 그게 아니고. 아니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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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요. 아 씨... 아니 왜 소리를 질러? 네? 지금 로비로 가야 되는 시간이야. 너 때문에 늦으면 책임질 거야? 네? 아니... 어? 아 씨... 에이... 자 여러분 여기가 린지양 야시장입니다. 어 이제 구경하시면 되는데 시간은... 18시까지. 자유롭게 구경하시고 다시 여기로 모이는 걸로 할게요. 네 다녀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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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녀오세요. 네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우와! 김수집인가? 우와! 맛있겠다! 응. 으어어! 뚜부치 뚜부치. 오깡깡 밀치 칸타. 어 미안합니다. 어.. 아 한국 분이세요? 아 네 저 한국에서 단체로 관광 왔어요. 아 안녕하세요 저는 주디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. 근데 대만에 오래 사셨나봐요. 발음 되게 좋으신데? 아 네 저 산지 좀 오래됐어요. 혹시 조금 있다가 뭐 하세요? 저 하는 거 없어요. 아 그럼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? 네 좋아요. 어? 우와 맛있죠? 너무 맛있는데요? 어? 잠깐만요. 지금 이거 묻어가지고. 네. 아 됐다. 아 감사드려요. 어 저 진짜 주디님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네? 제가 한국 사람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신나서 제가 오바했나 싶었는데 아니죠? 아 그럼요. 당연히 아니죠. 어 저 그러면 실례가 안 되면 대만에 있는 동안 주디님이랑 같이 어? 아 여기서 뭐해요. 한참 찾았네. 저 집합시간 넘었어요. 참 그새 여자를 거신 거야? 빨리 와요. 이러다 우리 전부 다 미화되니까. 어 그럼 두 분이 저 찾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그냥 빨리 일어나라니까요. 늦었다니까.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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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디씨 어 주디씨 어 주디씨 누구 때문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래서 단체는 싫다니까 죄송합니다. 어? 나 키 어디 갔지? 없어. 어 그라님 키 있어요? 나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. 하나씨 어디서 살렸지? 아 씨 큰일 났네. 저기요. 키 있어요? 네? 있죠? 아 뭐 있긴 한데 아니 우리 키가 안 보여가지고 같이 좀 있어도 되죠? 네. 그 프론트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 프론트 그 사람 뭐라는지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. 우리 발도 너무 아프고 우리 애 이렇게 챙겨줬는데 설마 어 그러면은 네? 그러면 잠깐 고마워요. 네? 어? 여기가 더운 것 같은데? 오늘이 여행 첫날인데 그냥 잘 건 아니죠? 어? 어? 어?